단거리 국가대표를 가리는 제32회 서울 마주협회 장배에 출발했습니다. 6번 벌마에스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판타스틱 킹덤이 빠르게 안쪽으로 질러들어오면서 2위권 자리에 나오고 15번 컴플리트 밸류가 외곽에서 3위권, 13번 썸싱 로스트와 2번, 12번 쏜쌀 안쪽에 2번 라운더 포인트까지 3번 빅스고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선두그룹 7마리가 한데 뭉쳐있습니다. 6번 벌마에스타가 4분에 3만 신차 앞서있고 11번 판타스틱 킹덤과 15번 컴플리트 밸류, 안쪽 2번 라운더 포인트와 3번 빅스고 바깥쪽에는 12번 쏜쌀과 13번 썸싱 로스트, 중위 그룹에는 8번 어마어마와 14번 최고 레이스, 뒷선에는 1번 벌교의 꿈과 9번 대망의 길, 5번 레전드 데이 등이 모습보이고 있습니다. 10번 모르피스도 여기에 가세하고 하위 그룹에는 4번 울프 플레이와 16번 라운드 비트, 7번 흑록 대부가 모습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11번 판타스틱 킹덤과 15번 컴플리트 밸류 두 마리의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15번 컴플리트 밸류가 서서히 11번 판타스틱 킹덤과의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있는데 외곽에서는 8번 어마어마가 도약해 나오고 12번 쏜쌀까지 여기에 가세하고서 원조 강자들의 단거리 싸움입니다. 12번 쏜쌀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번 경주를 가져갑니다. 8번 어마어마가 2비로 따랐고 뒷선에는 바깥쪽에서 도약했던 10번 모르피스가 조그만 핵심을 보여줬습니다. 직선주로 혼전 속에서 12번 쏜쌀이 작년에 이어서 이번 경주까지 가져가게 됐습니다. 일정조각입니다. 스타트 잘 받았는데 못 버틴 거지. 못 버틴고 다음 또 뭘 해야 하는 거고 그래도 이번 ... 다음에 스플레트를 maximum 촬영하는 시간 tieners 10 회 brains 수고하셨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마지막 쓰고 보내려고 했는데 거의 써요. 1,300원? 네, 다음에 탈 때도 이런 식으로. 거의 써요. 일단은 저하고 지금 9살이니까 긴 세월을 같이 해왔는데 너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번 경주를 계기로 마지막 경주를 하고 쉬어주러 갈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뛰어주니까 마음이 또 더 한 번 더 도전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네요. 제가 조금 더 도전해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도전해 봤을 때 한 번 더 도전해 봤을 때 한 번 더 도전해 봤을 때 딱 한 번 더 도전해 봤을 때 오늘 정말 좋아요. 정말 잘 출발했죠. 저는 그냥 최선을땐하고, 두번째, 앞으로, 저는 그냥 전투 이길 수 있으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받게 된다. 그것이 또한의 놀라운 걸요. 예,의 age는 저의 원호는 아니지만, 그는 그의 여행을 부를 것 같고, 그는 그의 의미가 정말 특별히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는 그는 그에게도 확실하게 경험을 할 수 있죠. 오늘 그는 그의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는 그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는 그의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는 이전에 그의 경험을 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했다. 그는 그는 그의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오늘의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일단은 어떤 의원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어떤 의원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의 팬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환승을 기도합니다. 그 후에 저에게 아주 좋은 에너지에 대한 의원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근래 들어서 발주가 조금 느려가지고 발주만 좀 잘 되면은 이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번호 추첨할 때부터 앞전에는 계속 그 안 번호 3번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혀가지고 스타트도 늦었지만은 잘 안 풀렸는데 이번에는 번호도 이제 외곽 번호에서 아주 스타트도 좋아가지고 자리 선점을 잘 한 것 같아가지고 다세바 기수가 또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잘 타준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은퇴 뭐 이런 얘기 생각도 뭐 해봤지만은 또 이제 오늘 우승 했으니까 또 이제 마주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또 계획을 갖고 하실지 그건 이제 또 상의해 봐야 되고 뭐 말 계속 뭐 또 한 번 더 뛴다 하면은 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맞춰서 또 한 번 도전해 봐야겠죠 경마팬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뭐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순살이 또 오늘 같이 또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